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제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끝! 이게 워라향이라고 이바라키의 유명한 강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그 극산물이 아구가 극산물인데 여기서 이제 정국이 없는 아구정국을 여기서 상세시킨 곳이 여기입니다. 이카시오카라 이게 오징어 젓가락하고 좀 다른데 소금의 장마에 이렇게 두툼을 들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먹기 아피리라고 할 수 있는데 일본 사람들 한 사람들은 여기 맛이 들었죠. 이거 나중에 술 한잔하고. 심하지 4,000원이에요. 중국이 4,500원이면 4,500원이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비싸. 이게 긴메달. 금문동. 고급어정입니다. 아주 고급어정입니다. 달고기, 도미. 요즘 봄 도달인데 도달이 그렇고. 김기라 그래가지고. 아주 맛있어요 선생님. 이거보다 더 부족하죠. 조립해놓으면 막 이거 쫙 커지는데 진짜 막힙니다. 게로만둔 슈마이. 게로만둔 게만두. 이렇게 게만둔. 이게 울다라에 없는 거노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쪽으로 오시죠. 확실히 거노물을 울다라에서 말리면 좀 깨끗하죠. 깨끗하게 말리더라고요. 농도 다 냉풍을 줍니다. 바다에 말리는 데가 좋은 게 아니야. 타코와사비, 베트남산. 와사비 좀 들어가지고 와사비를 하나도 안 들어서 맛을 낸 거야. 이게 진짜 이쁘라고. 보면 크죠 알이. 이게 진짜 이쁘라고. 아침에 먹던 거는 송호 알. 이건 여러 알. 자, 명란의 비밀을 알려줄게요. 명란이 이래 돼 있잖아. 이건 양념으로 조명액을 넣어서 만든 거거든요. 근데 진짜 명란 만드는 사람도 조명액이 충분히 들어가 있잖아. 다 깨져가지고. 진짜 명란 만드는 사람도 맛있다고 이걸 먹어요. 이거 토지도 싸거든. 이게 자시말을 약갖고 말리거든요. 덤부 도로라 그래가지고. 차포시 저기 딱 있네. 이거. 어? 이거 마지막. 마지막인데? comments? 계ored. 아, 계 constituency야. 여기 뭐가 있는 건가요? 일단 가촬 꽃. 방어. 가리비 관자. 눈 달아 보다. 이거는 연알이 아닌가, 이건 통화 로이비. 가리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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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일본에 대해서 다 맞지 않아요. 아휴, 자, 미나토 구역으로 한번 나가볼까요? 솔직히 한번 덜어봤으니까. 미나토가 이만한 항입니다, 항. 멍게 한 마리 3만 원, 3천 원. 아, 일본에서 요즘에 노덕으로 저거, 노덕으로 그거랑, 군대를 노덕으로 그러는데 노덕으로, 일본에서 막 비싸게 많이 사갖거든요. 그런데 저거를 냉동으로 해가지고 주말이 천 원이네. 주말이 만 원이네. 이거 한번 돌아보자. 아까 이미 돼 있잖아요. 이게 아르헨티나 홍새우입니다. 수입입니다, 수입. 청어를, 젠장에 딱 절어놓고. 이게 맛있죠. 도마마 있다면 저녁에 딱 쓸어갖고, 딱 먹고 싶어요. 이거 하고 딱 쓸어갖고, 한 잔 딱 던지고 싶네요. 방은 데, 그 우리나라 꺼거든요, 거의. 그런데 오롯이, 오롯이 이렇게 되면 안 돼.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돼. 여기 있고 지방, 맛있는 지방 다 갈려버리잖아, 계속. 일본이라면 이만한 게 아니라니까. 요새 우리나라가 훨씬 더 잘합니다. 참 다른 건 도로인데. 요런 거 보면 자유자이죠, 자유자. 또한 도로 안 먹어. 주도로 요런 거나, 요런 거나 요거 먹지. 도로 며칠 못 먹어요. 아니, 저거 어쩜 먹어, 저거. 아까 바지락보다 살이 없어요. 그러고 보면 안 돼. 뭐, 너는 갑자기 왜, 너는 갑자기, 너는 갑자기 왜 이렇게 찾아왔어. 뭐, 너는 머리가 안 보여. 쿵아, 쿵아. 머리, 니가한테 그런데, 씨. 이거 틀기 아니야. 왕 밤송이래라고 이게 남의 상주 이쪽에서 나는 게 있습니다. 이 정도는 먹을 것도 없어요, 이거. 그러니까 싸게 팔지. 이야, 배 값 좋다. 타임 서비스 18,000원, 18,000원 정도거든요. 하만구리라 그러는데, 이거 진짜 맛있어요. 한 마리만 넣고 구글 끓여도 진하게 오르나요. 이런 걸 우리말로 코아지라 그러는데, 코아지는 여기 사심이 쓰기도 작고, 저는 애매할 수 있지. 거기까지 한 사람 500이나 하는 거야. 구워붙기도 애매하잖아요. 요즘 안기부가, 이 정도면 한국보다 싸요. 한국 존나 지금 비싸다, 안기부. 1kg 4만원, 5만원 받았어요. 지금 봐라니까 맛이 없지, 맛 없어요. 기름 다 빠져가지고 봐라, 딱 봐도 받을 게 안 생긴다. 오타루이카라고, 이거 포레기거든요, 포레기. 포레기, 포레기. 아짝 놀러가면 안 해놓은 건데, 되게 비싼 것이다. 이런 그놈으로 자라는 얘기도 있네. 여기, 여기 자연산 농업이거든요. 그런데 그거 배 탈라. 바다 한번 찍으러 갈까요? 우리나라가 말하고 왜 끓여, 선생님. 쏘갔네, 내가 고기 띄는 줄 알았는데, 보세요. 저기 보면 일단 좀 씻을 수 있다. 새가 나온다? 새 새끼 잠수해가지고 들어갔어, 잡아보려고. 가공품으로 넘어가 봅시다. 이건 청아알입니다. 청아알을, 청아알이 크면. 오세치 요리. 1월 1일 날 먹는 음식에 꼭 먹는데, 여기 모양이 안 나오면 이렇게 자라놓은 거거든요. 이 청아를 말려놓고. 찌찌뽕. 유니클로 찌찌뽕. 갑자기 이길래? 이분 사람들 좋은 먹고 사는 것 같아도 안 그래요. 우리 자식이 돌아보세요. 어시장이라고 좋은 거? 그런 거 하면 안 돼. 아까 우리 먹었던 것도 보세요, 이게. 아유, 잘 쓰세요. 배고파서 빠지는 거지, 이게. 여기 여기. 여기 여기가 들어있어. 모든 시장 풍 틀어서 다 돌아봤는데. 물건을 그러므로 잘 돌려봤는데, 이게. 물건을 팔고. 네. 깔끔한 걸 팔고. 밖에서 나누는 사람들은 그냥. 불쌍하다.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 마름한 거 보이는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한테도 수사실에 좋은 걸 먹을 수 있다는 걸 심어줘야 되잖아요. 바로 앞에 미라토가 있는데도. 누랑지는 뭐. 여기 같은 경우는. 미라토가 바로 앞에. 항구가 바로 앞에 있고. 있는데도. 사는 걸 보면. 아유. 불이 여기서 나겠습니까? 응? 따져서 가끔 불이 제일 인기야. 어떻게 이런 게. 네? 싸고 좋은 걸 살 수 있다는 믿음을 가는. 시장 한국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안 그러네. 주바 찍어내라. 자, 이리 나가시면 되겠네. 자. 많이 뜨거워. 많이 뜨거워요? 네. 뭐. 흐흠. 채영 집에서 말도 못하고. 그래, 풀죽에다 먹는 거 같지? 근데. 수박. 흐흑. 봉다. 만족 먹다. 흐흑. appelle, 그렇지. 내가oda Thank you, my God's. 흐흑. 누가 오는 거지, 어떤 건지. 우리가 체험 갔다. 내가 물건이 제일 좋네. 그죠? 의식장이라고 싸고 좋다? 말도 안 되는 술 하지 마. 에? 의식장 지방 축제하는 데가 더 비싸요. 싸고 맛있는 거 없어, 세상에. 이거 실마리인데? 뭐 일본인이라서 일본에서 너무 맛있게 먹었으면 안 되는 술 하지 마. 이거 어디서 일본 깨기 해야 되겠네. 그렇죠, 일본 깨기. 좋은 건 좋고, 진짜 나고. 정보는 확실히 정보가 있습니까? 아까 제가 깍두기하고 결혼을 본 것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만든 기술이 없어요. 치맛의 결혼은 다시마잖아요, 그죠? 다시마를 압축해가지고 만든 것도 있고 굴러서, 깎아서, 불려서 여러 가지 가공품은 아마 일본이 최고일 겁니다. 수납은 가공품이 최고긴 한데 다만 시장과의 시장. 뭐 하나 추천할 만한 게 없습니다. 진짜로. 아휴, 앉아있는 사람들 참 놀라와서 똥 싸네. 이제 그만합시다. 신랑이야, 끝. 아, 드실 말 하셨어요? 드셔보시고 여성 누구 짭니까? 그냥 국땅 귀 나온 사람이. 국땅 우리 귀 나왔잖아, 근데 뭐. 싸고 맛있는 건 없다. 나는 결론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끝! 상담사회의 끝! 안녕! 감사합니다.